자 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납세무자가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뭐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지 세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죠. 알기 위해서. 그래서 뭐 원천징수를 하십시오. 지급하는 사람한테 원천징수해서 통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무서가 원천징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할 때 그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려면 여러분들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카드 결제 많이 하십시오. 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자료가 세무서로 들어가니까.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을 할 거라면 영수증을 끊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입이나 지출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100%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뭐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때 국세니까 어디로 간다? 세무서로 가는데 어디에 있는 세무서로 가야 됩니까? 이 문제와. 그때 납세무자는 누구냐? 자 우리 취득세 납세험자는 누구였어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험자는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명의자. 기억나시죠? 재산세 납세험자는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험자는 누굽니까? 재산세 납세험자입니다. 자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쭉 연결했을 때 개인이다 법인이다 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개인 법인 다 내니까. 근데 소득세는 개인 법인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 납세험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는 자 이게 아니라 그냥 개인입니다 이래야 돼요. 다시 그 개인은 소득의 범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은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국내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번다. 국외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다 납세험가 있어요. 반대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험가 있지만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험가 있는 자는 누구의 한에서다? 거주자의 한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우자를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요? 거주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거주자만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다 비거주자로 처리할 거니까 그때 거주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국내에 뭘 두거나?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뭘 둔 자를 이야기한다? 거소를 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소할 때 거자하고 주소할 때 주자하고 묶어서 뭐라 그래요? 거주자라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은 국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다. 여기 눈 씻고 찾아봐도 국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는 건 아니다. 아셨나요? 사실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이걸로 따진다고요. 우리가 국적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내국인이라 그래요. 국적으로 판단할 때 그다음에 외국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국인 거주자가 있고 내국인 비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비거주자가 있다. 그런데 이건 국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얘는 사실관계로 따지는 거고 우리는 사실주의니까 이걸로 따지겠다고요. 그래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생활권이니까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돈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다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 땅에서 번 돈은 세금 내고 나가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번 돈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됐죠? 하지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외국에서 벌어도 우리나라의 생활비를 내라고요.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서 여러분도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내국인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내국인 비거주자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쉽게 말하면 그런 선수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대로 활용을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 선거권도 있고 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연봉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억울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외국에서 본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데 대신 우리나라에서 본 돈은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본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이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아닌가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축구를 안 봐요? 존경합니다. 잘 보시고 두 번째는 그때 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세요. 아셨죠? 그래서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뭘로 본다? 거주자로 봅니다. 두 번째는 주소가 없어도 주소가 없다면 뭘 보세요? 거소를 보세요. 거소라는 것은 머무는 장소예요. 머무는 장소. 단, 거소기간을 판단할 때는 며칠을 보고 판단한다? 183일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183일. 그래서 일단 당신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로 뺍니다. 아시겠나요? 주소 앞에 날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소를 만드는 그 즉시 거주자예요. 주소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래서 주소가 있으신 분은 거주자 방으로 가세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았어요? 운동장에다가 대한민국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거주자 방으로 가세요. 그러면 운동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제 말이 어려워요? 자, 다시. 저는 넌센스 문제 같은 거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상한 넌센스 이런 거 저 못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보고 개그 같은 거 치지 마라고. 저 진짜 개그 같은 거 못하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 번. 정석대로 가세요. 그냥. 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다 거주자 방으로 가세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소가 없는 사람들. 자, 남자는 다 남자 방으로 가세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주소가 있는 사람은 다 거주자 방으로 가세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비거주자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주소가 없는 사람들 중에 당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며칠 되셨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183일 이상 되신 분들 이쪽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지. 당신들은 다 비거주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소가 있는 사람을 뺀 나머지는 다 비거주자입니다. 가 아니라 주소가 있는 사람은 다 거주자. 남아있는 주소가 없는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머문지. 머물다. 머물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거소라고 하는 거예요.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숙박, 일반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공장, 숙소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거소가, 즉 우리나라에 머문지 183일 183일이면 몇 개월? 6개월. 1년 365일을 2로 나누면 182.5일이 나오니까 반올림에서 183일이에요. 그래서 딱 183일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은 거주자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이해 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거주자가 되면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일단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어차피 국세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왜? 그런데 다 내 호주머니로 들어올 거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있으면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가 납세지인데 만약에 주소가 없는 거주자라고 줘요. 분명히 누구라고요? 거주자라고 주는데 앞에 무슨 단서를 붙여요? 주소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거주자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소가 없는데 거주자? 그러면 뭐가 있는 자? 거소가 있는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거주자는 납세지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봅니다. 주부터. 그래서 주소가 있으면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 그런데 주소지가 없대요. 그러면 얘를 보면 되죠. 거소지. 그러면 반대로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소지 없죠? 거소지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소지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디서 돌아다니는데요? 지금 저녁에 어디서 자는데요? 거소지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거소지는 있어요. 등록을 해야 돼요. 거소지 등록. 여러분들이 외국 갈 때 입국 카드 써요? 안 써요? 쓸 때 나 어디에 머물 거다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야 돼요. 왜 여러분도 행방불명 되면 거기부터 찾아야 되니까. 이해 되셨어요? 그게 거소지예요. 거소지는 있는데 며칠이 안 되는 거예요. 183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소지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그냥 주소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대신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딴 식으로 문제를 해요.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고 비거주자는 거소지가 납세지다. 틀립니다. 주소지 거소지는 다 누구한테 쓰는 표현? 거주자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주소지 거소지는. 그러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왜 들어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관광차 들어오는 사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등등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비거주자는. 대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국세는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지 물어보면요. 거주자는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어디가 납세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단,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하나 더 붙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그때는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라는 전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업장을 모르면 어디로 가면 돼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면 돼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없어도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붙는 거죠. 만약에 소득도 없다면. 그때는 그 물건. 주택이면 주택소재지. 토지면 토지소재지로 가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잘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시험지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노트 105페이지로 가보세요. 강의노트 105페이지로 보시면 밑에 나와있죠. 납세지. 거주자는 똑같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 거소지라고 되어 있는데. 비거주자 보세요. 비거주자는 어디가 납세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는데 하나가 더 붙죠. 사업장도 없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주택이나 토지소재지. 즉 물건소재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니까 이 동그라미 3번이 붙는 거예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소득세는 이 동그라미 3번이 붙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소득은 발생하니까. 자 그렇게.